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옐로 지금 여기는 혜진혜진의 집 앞에 지금 와있습니다 예전부터 약속을 잡았는데 오늘 드디어 혜진혜진의 집에서 술 한잔 먹기로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몰카 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 옐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왔어 우리 왔어요 오늘 뭐 이렇게 사왔어요? 아니 왜 잠에 가서 왔어요? 그냥 오시죠 선배님 잠시만요 드시기 전에 연습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눈이 한쪽이 너무 한실리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서술에 지금 역병사가 보여요 이거는 집에 안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손부터 닦고 오케이 손부터 닦고 아 이거 뭐야 선배님이랑 술 먹을 거 좋아하잖아 옐로 선배님은 제가 한 번 재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대지대지한테 졌습니다 그 영상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제가 대지대지한테 술로 졌습니다 하하하하 왜 아까 나왔는데? 겁나 잘 먹어요 아잇 뭘로 하오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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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나 안 덤벼 안 덤비실 거예요 나랑 덤벼 아 덤벼 아 덤벼 첫 짠은 원샷이겠죠? 아 무슨 원샷이야 홍대인들 계시니까 자 1장 2장 술술 마마 나때맛다 술까지 먹어야지 야 왜 이렇게 달려? 본격적이에요 저는 술 먹으면 나랑 못 덤비겠다 진짜 히히하지 어 나랑 못 덤비겠다 열로 덤벼 이렇게 놀라서 술을 먹은다가 되게 행복한 거잖아 먹고 싶어서 그러고 혼자 사는 친구도 이렇게 애둘러 가야 돼 잘 자고 있나 아 애둘러 아 이럴어 애둘러가 무슨 뜻이에요 하하하하 농담하지 말고 둘러본다 사람으로 둘러본다 야 몰라 사람으로 둘러본다 아 똑똑한 친구네 너 이래도 이겼지 아따아 아고 저렸네 내가 날 찍혔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 와 약간 좀 몸 좀 개워야 될 거 같은데요? 맞아 그러면 술을 더 취해 덮어줘 너 술 들어갔지 아이고 멀쩡하죠 선배님 아닌데 햇빛이 지금 갔는데 저 지금 밥 풀려서 지금 야 잠깐만 저 얼마 전에 본 얼굴인데? 술 많이 먹어서 술 취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아니 안 취했대 자꾸 저 안 취했는데요? 선배님 저 안 취했습니다 아 네 와 참고로 들어주면 안 올게요? 아유 와 스페인이들 무슨 옷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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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년바리를 지지다 지지 아유 선배님도 거의 뭔데 작정하고 이해제 오늘 죽이자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 같은데? 야 이별로 안 되네 어? 어 어 머리 오지랖아 오오오 어? 아 오지랖아 아 그러지 마세요 띵 오 어이 야 형 하지마 깨줘 선배님 깨줘 정말로 어 뭐라꼬 진짜 간단한 것인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유 흘리지마요 아유 너희 양말이 왜 저주해진다 큰일났네 아유 선배님 어 더 맛있고요 아유 이제 이제 시작이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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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십니까 야 그냥 다 다 왜 이렇게 다 네 괜찮아요 아니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배님 이제 아유 우리 선배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술 먹을 수 없습니다 아유 어 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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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가요 어응 나와 아 아 אני 아유 아유 선배님 아이 아휴.. 선배님! 아..이거 아까.. 다들 이렇게 덤비 싫어하는 일 이게 뭐 숨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왜 저..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선배님! 유충원 선배 갔어요! 어휴.. 네? 갔어요 선배님! 아 선배님 여기 저희 집입니다! 아휴.. 어..어..어.. 선배님.. 아휴.. 아휴..어..! 어휴.. 오이..야휴.. 선배님.. 아.. 아 선배님 왜 집에 가요? 정신 차리고.. 청소 좀 갔어요! 야.. 왜 오.. 앞에서 정신 차려요! 어우 아니.. 아니 선배님! 정신 차려요! 지금 가야 돼요 선배님! 선배님! 정신 차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자랑일까스 있어! 연필 뜨자! 선배님! 빨리 정신 차려요! 집에 가셔야 돼요! 뭐지? 가야 돼요 선배님! 아! 어머! 어머! 엄마지! 아! 어머! 빨리 가요! 선배님! 와! 팬티! 아! 어머! 와! 팬티! 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안 봤어요! 빨리 가요! 어? 유지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졌냐! 아! 이거 하려고 술 얼마나 먹었냐 진짜! 아! 아! 죽겠네! 그 영상 쓰지! 우리 했던 얘기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뭐 다 나갔지! 야! 충호가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문 열었죠? 제 신발 치지 마요! 아! 진짜로! 처음 선배가 전화하니까 전화 꺼져 있던데? 전화 꺼놨지! 억 commentary! 요 like 으 à 떠 chill 야! 춤을 끌ern enterprises! 야! 똑바로 걸어! 으하! 아이! Xiao!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걸어 안 추였어? 아니에요. екстrée긴 한데 이 정도로? 아! 이제 해상술 먹으러 가자iges 것 같아요. 넌 놀랬어? 어땠어? 아니... 슬리스르던데? 아니 그러면... 사장이라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말은 해줄 수 없었어. 아니 이렇게... 언제 한 거예요? 어... 아까 계속 슬피했어. 아... 이제... 무통까진 괜찮았어. 팬티가 어땠어, 팬티가? 아 씨... 나를 좋아했었나? 여기선 내가 정신이 차려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린 선후배니까. 아니 뭔 소리야. 그래서 추후 선배님 조회했어, 쟤가. 안 받아! 전화 꺼져있대요. 나 앞이 얘기 못 해놨어. 왜요? 전화 나한테 괜히 할까봐. 아이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놨다 이거야. 혜지대진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화장을 하고 다시 한 번 찍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좋아요. 제가 머리도 오늘 안 감았고. 그래, 혜지대진 씨 계속 말씀해 보세요. 누추한 상태인데... 어떻게 한 번 다시... 자, 혜지대진 몰카소이에요. 이상해요. 라라라라라라라. 혜지대진. 혜지대진. 우리 모두 다 같이 혜지대진. 둘 다 같이 혜지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